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오늘의 집과 함께하는 랜선 집들이 룸터 영상입니다. 제가 오늘의 집 vrp인데 오늘의 집과 함께 룸터 영상을 촬영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뻐요. 제가 오늘의 집에서 바이쇼핑 구경하는 것도 정말 좋아하는데 랜선 집들이 보는 걸 또 엄청 좋아해요. 워낙 인테리어 관심도 많고 욕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는 집들이 마다 하나하나 다 눌러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평소별로 골라서 볼 수 있어 가지고 제 자취방이 9평 이어 가지고 10평 미만으로 설정해서 랜선 집들이 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랜선 집들이 코너가 되게 좋은 게 인스타그램 계정 태그 하듯이 제품 태그가 돼요. 집들이 사진에서 바로 이렇게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의 집에 입점된 상품일 경우에는 바로 장바구니까지 담을 수가 있어서 구경하면서 하나하나씩 담다 보니까 제 자취방이 이렇게 가득 차버렸어요. 이 집에 사용된 상품이라고 해서 태그된 제품을 이렇게 또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쇼핑하면서도 랜선 집들이 코너에서 엄청 장바구니를 채워가지고 쇼핑을 마치고 문터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인테리어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새롭게 꾸민 자취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엌이랑 침실, 거실, 서재 이렇게 공간을 나름 분리해가지고 살고 있어요. 부엌이라니까 참 민만한데 아무튼 부엌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저번에 보여드렸던 거랑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주방용품, 그릇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서 하나씩 사다 보니까 주방 수납장이 꽉 차서 이번에 아일랜드 식탁을 새로 구입했어요. 수납장 안에는 그릇이랑 주방용품, 주방 가전제품, 수르미 간식, 사료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있는데 안이 깊고 넓어서 이것저것 쓰셔넣기 정말 좋아요. 식탁 위에는 흥카페 느낌으로 커피 머신이랑 캡슐 이렇게 놔둬봤는데 제가 커피를 마시면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생각보다 잘 안 마셔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번에 구입한 브리타 정수기인데 너무 편해가지고 자취하시거나 정수기 없으신 분들한테 완전 강추입니다. 이 조명은 이케아 건데 이사 올 때 구입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어요. 이게 전구가 두 개가 들어와가지고 밤에는 이거 하나만 켜놔도 엄청 환해요. 디자인도 엄청 깔끔하고 좋은데 전등 가시 좀 큰 편이라서 공간 차지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냉장고 벽이랑 수납장 벽 사이에다가 압축봉을 넣어가지고 커튼을 달았습니다. 암막 커튼은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린넨 소재로 사봤는데 하늘하늘한 느낌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커튼 젖히면 이런 느낌인데 너무 예쁘고 실용적이어서 완전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가 두꺼비집 짜리인데 두꺼비집 가리개를 사서 두꺼비집을 이렇게 가려줬습니다. 두꺼비집이 되게 거추장스러웠는데 가리개로 딱 가리니까 완전 깔끔해졌어요. 저의 작업실 저의 서재입니다. 이 책상은 이번에 새로 구입한 코너형 책상입니다. 원래는 넓은 테이블을 썼는데 테이블 위에다가 짐도 놔두고 옷도 놔두고 그러니까 지저분했던 것도 있고 영상 편집할 때 집중도 잘 안 돼서 그거는 처분을 하고 컴퓨터용 책상을 구입했습니다. 영상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크기에 아이맥 하나 딱 올릴 수 있는 사이즈를 원했는데 딱 제가 찾던 사이즈예요. 영상 편집할 때 집중도 잘 되고 좋은데 단점이 조립형 책상이라서 타이핑 작업을 할 때 책상이 좀 움직여가지고 고정이 조금 불편한데 가격대 위 디자인도 있고 공간 활용도 잘 돼서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책상 위에다가 딱 컴퓨터만 두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공간이 남아가지고 위에다가 식물을 두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베이비 커피나무를 구입했어요. 화분 받침을 미처 못 써가지고 화분만 달랑 올라가 있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요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강추드리고 싶은 포터블 램프입니다. 책상 위에서 뒀다가 침대맡에도 두고 북케이스 위에다가도 두고 들고 다니기가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의 최애 공간인 거실입니다. 빔 프로젝터를 TV 대신 쓰고 있거든요. 강바닥에 앉아서 TV 보듯이 빔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구입한 카페트랑 테이블 그리고 등 쿠션이에요. 유리 테이블을 살지 원목 테이블을 살지 엄청 고민하다가 유리 테이블은 관리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원목 화이트 컬러로 구입했고요. 다리 부분은 또 철제 스틸이어서 원목이랑 이 철제 조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입하게 된 테이블이에요.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좌식 테이블이고요.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컴퓨터 책상이랑은 다르게 다용도로 쓰려고 일부러 넓은 사이즈로 구입했고요.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흘리면은 빨리빨리 닦아줘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김치 국물도 흘려보고 라멘 국물도 흘려봤는데 잘 닦여가지고 그 부분도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테이블 밑에다가 이렇게 물티슈랑 수루미용품 그리고 소독제, 섬유 향수 이렇게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자주 라탄바구니에요. 가격대는 조금 있는데 바구니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재구매하다 보니까 벌써 4개를 소장 중이거든요. 완전 단단하고 가격값을 해가지고 라탄바구니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소파를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제 자취방에 소파를 둘 공간이 없어서 소파 대신 구입한 대형 쿠션이에요. 쿠션이 진짜 완전 푹신푹신해가지고 저 사이에 낑겨가지고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진짜 완전 꿀이오고 테이블이랑 카페트 구입하면서 같이 구입한 북케이스인데 저는 거실장 느낌으로 쓰고 싶어서 구입했어요. 북케이스 안에는 책들을 이렇게 꽂아놨고요. 요새 책을 뒤로 꽂는 게 또 트렌드인 것 같아서 은근슬쩍 따라해봤습니다. 밑에 폴딩박스에는 각종 케이블들, 충전기, 전원코드 요런 거 똘똘 말아가지고 넣어놨고요. 플랜테리어를 좋아해서 이번에 구입하게 된 마오리 소포라입니다. 이번에 산 식물 중에 제일 예뻐요. 이것도 제가 화분 받침 사는 걸 깜빡해가지고 이렇게 화분만 달랑 있어요. 북케이스 위에는 파병으로 쓰는 빈병들 올려놨고요. 기념품이랑 친구한테 선물 받은 캔들이랑 인센스 홀더랑 스틱을 놔뒀는데 강아지한테 엄청 안 좋다고 해서 인테리어용으로 올려만 뒀습니다. 후원을 시작한 과테말라에 사는 친구인데 굿네이버스에서 사진을 보내줘가지고 액자처로 올려뒀어요. 2019년 제일 잘 산 아이템 빈 프로젝터예요. 밤마다 드라마, 영화, 예능 뭐 이렇게 한 편씩은 보면서 본전을 열심히 뽑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이사 올 때 샀던 여인초인데 엄청 많이 자랐어요. 물만 줬는데도 안 줍고 잘 자라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이번에 마오리 소포라랑 커피나무 사면서 영양제를 같이 사가지고 영양제를 꽂아줬습니다. 벽에는 전신 거울이랑 레액을 세워줬습니다. 이번에 새로 산 자켓들인데 이렇게 한번 걸어봤어요. 와이드형 전신 거울이어가지고 옷 입고 착장 확인하기에 시원시원해서 좋더라고요. 이게 단종이 돼가지고 지금은 구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일러실 문에는 쿨인업 스튜디오 달력을 붙여놨습니다. 티켓 모는 걸 좋아해가지고 영화 티켓이랑 탑승권 그런 거 모아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거는 저희 수루미 집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잘 안 나오고 그랬는데 요새는 침대 손이가 돼가지고 여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관상용이 되어버린 집입니다. 양말 갖고 노는 걸 좋아해서 안에 양말이 엄청 가득 들어있고요. 텐트 위에는 수루미 외출복을 걸어놨습니다. 원래 이 집에 기본 옵션으로 블라인드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오래돼서 더럽고 디자인도 마음에 안 들고 그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그 블라인드를 떼고 안마 커튼을 달아줬어요. 블라인드만 보면 막 깝깝하고 그랬는데 커튼 달고 나서 진짜 속이 우련해졌어요. 인테리어의 완성은 커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방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어요. 화이트 컬러 안마 커튼이라서 햇살은 망아지는데 방이 어두워질 정도로 빛이 차단되고 그렇진 않아요. 커튼봉에다가 틸란드시아를 사서 매달아줬어요. 이 집으로 이사올 때 샀던 이케아 선반이에요. 맨 위 칸에는 올리브 나무랑 파키라를 놔뒀습니다. 두 번째 칸에는 제가 카메라를 좋아해서 필름 카메라랑 미러리스 카메라랑 액션캠을 놔뒀어요. 세 번째 칸에는 제가 좋아하는 향수랑 반지, 시계, 선글라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요거 정보를 진짜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요거는 데코뷰 제품이고요. 저도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비슷한 걸로 새로 샀어요. 요거는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케이스고요. 막상 사고 보니까 넣을 만한 게 없어가지고 여행 기념품이랑 핸드크림 같은 거 넣어놨어요. 이 칸은 제가 화장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주 라탄 바구니에다가 요렇게 화장품들을 그냥 다 넣어놨어요. 화장할 때는 바구니째로 빼가지고 화장하고 다 하면 이렇게 넣어놓고 그러고 있어요. 마지막 칸은 제가 이번에 장만한 오디오 테크니카 선테이블을 놔뒀는데요. 안에는 들국화 LP가 들어있어요. 요즘은 들국화 노래를 듣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공간은 침실입니다. 이 커튼도 블라인드 떼고 설치한 안마 커튼인데 여기는 침대 자리라서 일부러 작은 창 사이즈로 샀어요. 창문만 딱 가려지는 그런 길입니다. 고리에서 커튼이 빠질 때도 있고 봉형 커튼보다 조잡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다음에 이사가면 피녀은 안 살려고요. 커튼봉에다가 친구가 선물해준 드림캐쳐랑 행잉 플랜트를 달아놨습니다. 침대 사이즈는 슈퍼 싱글 사이즈인데 저랑 수름이 누워 자기 딱 좋은 그 정도 사이즈예요. 이번에 처음으로 꽃무늬 친구를 사봤는데 왜 이제 갔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예뻐요. 꽃무늬 친구를 깔아두니까 자취방이 완전 화사해졌어요. 바깥은 꽃무늬로 되어 있고 안쪽은 이렇게 스트라이프로 되어 있어요. 침대 깔판에다가 매트리스만 깔아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침대 위치를 바꿀 때마다 침대 헤드가 없는 게 불편해서 이렇게 마일랜드 식탁을 침대 헤드처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룸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진짜 오늘의 집과 함께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꾸며가지고 이번 자취방에서 찍는 마지막 룬터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영상 인테리어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에 기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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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